이 병원에 있다가 이 차로 여기 왔어. 너희들 기절시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건 너무너무 미안해. 여기는 비밀의 장소야, 비밀의 장소. 여기 위치를 알게 되면 죽을 수 있었어. 근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.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잠들었었어. 그럼 저 여권이랑 문신에 대해서는 아세요? 문신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. 그렇지만 문신에 여권을 숨긴 장소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? 너희들이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. 문신에 여권 힌트가 분명히 어디 어디인가 있을 거야. 잠시만요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아줌마랑 회장님은 무슨 사이신가요? 너리 하셨습니다. 성인의 박수 할 수 있는 사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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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그게 뭐예요? 내가 만들어낸 사랑의 제스처야 오 여자친구구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야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어 어머니 지금 어디이신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는 어머니 어머니 뭐한가 물고기밖에 볼 수가 없어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다시 볼까봐 매일매일 드려 어머니 어머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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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